광주당구의 저출산 문제 장기화에 따른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 감소 문제를 두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기됐습니다. 지난 20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박상길 남구의회는 7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거점 도시 육성 및 대학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구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2024년 신규 시책으로 임신과 다퇴하 출생 가정 지원을 위해서 2억 2,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들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